안녕하세요. 후지수 피부과 원장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질환 종류와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은 아무래도 햇빛 때문에 생기는 일광화상이고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도 흔하게 생깁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바다에서 일으키는 접촉성 피부염은 성게, 우리가 시어친이라고 하는데 성게의 가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도 생기고 요즘은 해수의 온난화에 의해서 해파리도 많이 있는데요. 해파리에 의해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다에서 생기는 건 아닌데 라임 같은 경우는 광화학적 접촉성 피부염을 만드는데요. 쉽게 말하면 라임을 피부에 바른 다음에 햇빛에 쬐게 되면 거기에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알레르기성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에서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복숭아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만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가 나타나지지 라임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만 라임을 바르고 햇빛에 쬐을 때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거니까 뭐 어쨌건 내가 라임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라임은 피부에 닿은 채로 햇빛에 노출은 안 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타는 건 싫고 그러니까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여드름양 발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피부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휴가철에서 병원 가기도 그렇고 가로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광화상은 사실은 화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쿨링이고요.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빨갛게 되고 바로 숙포가 올릴 정도로 되면 피부가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피부가를 가기 어렵다면 쿨링을 충분히 하고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무슨 알로에 아니면 오이 아니면 감자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염증 반응이 심하면은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줄 수 있는 진통제 종류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명으로는 브루펜, 펜잘, 개보린 이런 것들이 진통효과도 있지만 소염효과도 있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단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염증 반응을 최대한 좀 줄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해파리 같은 접촉성 피부염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병원에 가야지 해결이 될 문제고요. 민간요법 중에 무슨 해파리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에 암모니아를 하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소변을 보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해파리도 종류에 따라서 해파리에 의한 독소가 염기성이 있고 산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모니아가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염기성 독성인데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부어버리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바닷물로 열심히 헹궈내는 겁니다. 해파리 촉수에 있던 독이 피부에 좀 박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포자 같은 게 피부에 박힌 채로 소금기가 없는 수돗물 같은 데 노출되면 포자가 터져서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충분히 씻어주시는 게 1차적으로 제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게 해파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쓰던 화장품도 땀이 많이 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런 화장품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더군다나 휴가철 같은 데 보면 안 쓰던 샘플들을 득득 챙겨가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적혀져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름철 해변가 같은 데서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노출되면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화장품들이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진될 화장품을 쓰다가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화장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햇빛을 많이 받고 땀을 많이 받으면 각질이 뜨고 피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공들이 저절로 화장품들에 의해서 막히면서 여드름이나 여드름형 발진도 많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안을 하시고 잘 닦아내고 그리고 쿨링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휴가철에서 문제가 된다기보다 휴가지에서 갔다 올 때쯤부터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드름형 발진이 많이 있을 때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시면서 정상피부로 돌아가도록 내 몸의 컨디션을 맞춰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좀 심하게 피부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철 피부질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